1부에서 소위 호남 물갈이론을 들고 나와 당을 쇄신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. 이는 분명 해당형입니다. 또다시 인위적 청산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을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. 다시 한 번 내 가족의 등 뒤에 칼을 꼽아야 되겠습니다. 이건 안 됩니다. 신문에 그런 게 나가지고 온 국민들이 볼 적에 한 번 죽은 분들을 두 번 죽이는. 그 이 cd 뭐 이 어쩌고 해가지고 정말 이분들은 등어리에 칼질 하나씩 당한 겁니다. 상처가 굉장히 아릅니다. 여기다 소금 뿌리는 짓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. 몽골기병의 신속기동성을 주장하는 정동영 당의장의 지휘방침에 의거하여 참여정부가 제시하는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외교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정보유출과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학살의 변까지 발표하면서 물러나는 윤 장관 등의 기술을 꽂았습니다. 이미 다 우리는 위반했다고 생각한다. 이거 보면 위반 보기 어렵다.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겁니다. 또 위법 여부를 갖다가 결정할 때까지 검토한다. 그러면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우리가 입을 갖다 빼밀 겁니까? 계속 이런 발을 갖다가 위반을 갖다가 늘어놓는다 말이야. 이건 좀 농담입니다만은 저 자신이 만약에 D나 E를 받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나는 봐라 이 당사에 독일군을 봤을 겁니다. 그리고 물론 인간 Villa는居장인들이isti국 wart Over 의식 시행사에 업 Hee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